네, 설 연휴일을 맞이해서 가족분들과 재미있게 지내고 계시나요?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연휴게 대표 인구 부부를 오늘 모셨습니다. 대한민국 1세대 미녀 배우시죠? 데뷔 50년 차 오미연 씨와 남편 성국현 씨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대표 인구 부부는 기쁨이지 않냐? 아니, 아닙니다. 우리는 그냥 부리는 부부. 부부. 우리도 부부. 잘 견딘 부부. 두 분이 벌써 결혼 45년 차이신데요. 결혼 당시에 두 분의 화려한 외모 때문에 연예계 전체가 들썩였다.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두 분의 리즈 시절의 모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들썩이만 하죠. 선배님 진짜 너무 예쁘세요. 김국진 선배님이시네요? 저쪽에는 김국진이시고요. 오면 선배님. 아 Einein. 너무 예쁘시죠? 아름다우시고.